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치동 최 선생님과 또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프로님 언제 보셔도 깔끔하고 저녁 때 봐도 그렇고 요즘 고객분들이 3프로TV 보시고 최 선생님 그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 없던가요? 그런 반응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점잖으신 고객으로 상대하시나 보군요 네 그래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 경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조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네 제가 모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 고객분들이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부터 먼저 좀 돌아볼까요? 중국 시장은 오늘 올랐네요 네 오늘 다행히 중국 시장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나오는 하루였고 그간 시장의 불안은 완전히 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장주들이 조금 돌아오는 대장주의 기한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지수 먼저 체크하면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3,500포인트 시작했다가 약 한 7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종가는 3,576포인트로 좀 강한 모습으로 끝났고 홍콩 시장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상해 시장 종가 나오고 나서 홍콩 시장은 상승을 더 이어가는 모습 나오면서 2.7% 올라서 2만 9,880포인트 거의 3만 포인트 발업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중국 시장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의 상관계수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 있고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 있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미국보다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국내 시장 흐름도 중국 시장의 조정에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중국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시장 노후에 좀 완만하고 안정적인 상승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 나오면서 중국 시장 강세를 조금 저희도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까요? 요즘 중국 시장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의는 뭐예요? 중국 당국의 코멘트?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정책에 영향이 많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사실 정책 코멘트 관련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어제는 시장을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던 게 거수창이라는 분이 거품 경고로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냉기가 돌았는데 당국자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시장 싸늘해졌었죠 어제는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발언이 나온 게 중국 재정부장의 발언이 나온 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정책 코멘트 기준으로는 어제는 약간 냉탕 오늘 약간 온탕이라서 온도 차이가 좀 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약간 정책적인 코멘트 플러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안도감 조금 나오면서 대장주들 위주로 조금 강한 모습 나왔고요 시장 그 외에 특징적인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해종합도 한 2% 올랐고 항생지수는 2.7, 심천은 1.3 보통 1% 넘는 상승이나 하락은 예전에는 오 무슨 일 있었어? 굉장히 큰일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오르는 날은 많이 오르고 내린 날은 많이 내리고 원래 중국이 이래요?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 기본적으로 약간 큰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매매의 주체의 개인들의 매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사실 미국 같은 시장은 압도적으로 기관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개인 참여 비중이 더 높은 국가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매매의 변동성 자체는 더 큰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도 사실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고 또 조정받는 것도 화끈하게 조정받는 그런 변동성 기본적으로 큰 시장 기관의 비중이 낮은 개인들 참여 비중이 높은 시장의 특징이다 맞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특징주랄까요? 어떤 이슈들은 뭐가 있었어요? 시장 요즘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섹터별 온도차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매일 시장 볼 때 섹터 움직임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 시장 특징적인 게 철강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철강이 섹터로 거의 7% 정도 올랐는데 중국 쪽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이 올해 중요하게 잡고 있는 목표가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철강 산업 내에서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주가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어제도 철강 강했는데 오늘도 강세 이어가는 모습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 대야특수강, 안강철강 이런 종목들은 거의 10%, 8% 본토 기준으로는 거의 상한가 나온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러네요 철강주들이 요즘 감산 이슈가 좀 있군요 맞습니다 가격 올라갈 거다 그 생각하는 거죠? 네, 공급 쪽에서 아무래도 감산 뉴스가 나오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큰 폭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수요는 살아난 상태에서 공급 쪽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철강주도 같이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업종이 특징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오랜만에 은행주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하루였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시장에 금리 인상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구매에서는 은행들의 마진이 개선된 폭이 또 커지다 보니까 오늘 은행주들 좀 강한 모습이었고 대형주들이 오늘 가파르게 움직여서 초상은행, 초대형 기업이 6.5% 오르고요 평안은행도 6% 그리고 영판은행 같은 작은 은행들은 10%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 나와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유독 철강과 은행 두 가지 섹터는 조금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은행주도 은행이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은행 오르는 거야? 언제든지 그런 설명은 되는데 오늘 오를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다만 지금 시장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기존의 대장주나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던 주도주들이 너무 강하게 조정받다 보니까 뭔가는 사야겠는데 살 빌미가 있는 종목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패턴인 것 같고 지금 중국 시장은 호재가 나오면 그 섹터는 바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있는 시장인 거고 여전히 아직은 강세의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홍콩에서도 텐센트가 좀 오른 것 같고요 오늘은 대장주들이 그래도 오랜만에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고 기존 오태주도 오늘 4%에 가까운 상승 나왔고 텐센트도 4%에 가까운 상승 나와서 지수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존 조정을 워낙 크게 받았다가 반등이 나온 하루라서 그래도 약간 조정이 약간 1차적인 마무리는 됐나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강하게 오르는 날은 이제 그동안 좀 불안한 조정 끝나고 다시 가나? 싶다가도 다시 내리면 아직 멀었구나 싶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중국도 그렇겠죠 오늘 보면 대충 다 기간 조정은 마쳤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조정 자체에 1일 배하게 되는 건 사실 시장이 어쩔 수 없는 특성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온 것 같은 게 상해종합지수고래 연초에 시작할 때 대략 3475포인트 거의 3500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3700포인트를 잠깐 깨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지점이 딱 저점이 이번에 3475포인트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한 지수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연초에 기준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좀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 나오면서 3000포인트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3500포인트에서 지지대가 나오는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00, 지금 주가에서 더 내려가지만 않으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대충 여기서 반등하면 모양이 이쁘다 맞습니다. 연초에 나온 시작한 지점보다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역배열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겠죠 또 네. 투자자 입장에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적절한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 것 같고 그게 추세를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요즘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당국의 코멘트 당국이 내놓는 발표, 정책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 당국이 뭐 좀 할 만한 거 없어요? 있어요? 이벤트 남아있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이번 주에 중국의 양회가 예정돼 있고요 3월 첫째 주에는 중국 양회가 사실 매년 중국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다 보니까 시장이나 요즘 나오는 자료들 대부분은 이번 주에 예정된 중국 양회의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양회는 뭐죠? 배웠던 것 같기는 한데 양회가 사실 저희한테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보통 약어로 하면 정협 그리고 전인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풀네임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굉장히 긴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의 하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저희도 보통 쓸 때 정협과 전인대 두 가지 정도로 약어로 많이 표현하고 3월 둘째 주에 진행이 되는데 회의가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고 각각의 회의가 보통 그의 그의 다르지만 올해도 한 일주일 정도씩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정협이 예정된 게 3월 4일 그리고 전인대가 예정된 게 3월 5일이니까 이번 주에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시작해서 대략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1년에 모식해요 양회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해서 3월 중순이 되면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게 공식적인 회의고 회의 결과나 정책 방향이 다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어서 이게 약간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3월 모의고사 정도랄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경제 내지는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거 발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올라도 오르겠네요. 그렇죠. 뭐라도 한마디 할 거고 연초에 모여서 회의한 후에 한마디 하는 게 올해 한 해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잘 맵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할 테니까. 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양해 이후 전후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양해 외에는 보통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보통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 연출된 이유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양해 자체가 매년의 양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14차 5개년 계획이 처음 적용된 한 해다 보니까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정치 방향성 자체를 볼 수 있으니까 중요도는 일반적인 양해보다도 약간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양해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분석 자료나 중국 시장의 어떤 테마가 위주로 될지 그런 거에 관한 분석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양해 관련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좀 다루어질지 내용을 조금 찾아보고 왔는데 오늘 발간된 자료 중에서 NH투자증권 글로벌 전략팀에서 양해 관련해서 거의 40페이지 가까운 긴 자료를 하나 발간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들 조금 도움될 만한 내용 조금 많이 있어서 찾아보고 조금 요약해 왔는데 일단 올해가 중요한 게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중국이 5개년마다 성장의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14차 5개년 계획 자체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해가 되는 중요한 첫 시작이고 그 메인은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를 많이 키우고 그리고 해외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 전략의 핵심에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성장 소비의 추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와닿는 테마들은 12개 중점 과제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져갈 건지 공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테마가 녹색 발전이라고 해서 친환경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대외 개방이 있고 농촌 지능 등의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일단은 그린 에너지 주목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지속적인 정책을 받게 되는 섹터일 것 같고 의료기기 그리고 5G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5가지 섹터 정도가 일단은 양해와 좀 관련되는 테마 섹터로 일단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게 될 말을 예측하고 그걸 해석해서 주식 시장에 있는 업종이랑 억지든 어떻게든 좀 껴맞춰보면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 네 그런 거죠 일단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 자체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결국 그 자금들이 어떤 섹터로 가야 될지 어떤 투자체를 가야 될지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 양해가 어떻게 보면 대개하고 있는 투자 자금들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 게 유명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 줄 것 같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자체에서 나오는 투자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올해 특히나 친환경 여러 가지 주제나 여러 가지 자료 통해서 친환경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두 가지 키워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4차 오견이 처음 발표되고 그 핵심에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이슈가 아니더라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친환경 테마 관련해서 많이 들었던 파리협정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첫 해거든요 파리협정? 파리협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는 파리 이후협정인데 이게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20년도까지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1997년도에 결의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그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2020년이 되면 어쨌든 국제사회 온실가스 협약 자체는 종료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파리협정이고 파리협정 자체는 2015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게 실행되는 게 올해 첫 해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 관련 관심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는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구분 없이 공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고 특히나 친환경 테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부 정책이 거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 의사결정권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좀 집중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 다른 국가보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중국 시장 여러 번 저희도 3프로TV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할 때도 차마 안 던졌던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질문이긴 한데요 한번 드려보면 답이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드려보면 이런 양회나 정책 이벤트가 있으면 어떤 테마든지 발표를 하니까 그 테마와 관련한 종목들이나 업종은 매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맞췄겠죠, 증권 전문가들이 그러면 호재이긴 한데 그러면 매번 이맘때는 주가가 다 올라야 되고 뭐 이러면 이거 보면 다 계속 올라야 되는데 어느 해에는 주가가 안 오르기도 하잖아요, 중국 주식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동안 그러고 나면 결국은 중국 주식은 그럼 뭐가 더 중요한 아래를 흐르는 도도한 흐름은 그게 뭘까 시장에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자영차영차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오르는 해는 이런 영차를 열 번 해도 안 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점은 뭘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중국 증시 어때요? 그럼 다들 이제 이건 이래서 좋고요 저건 저래서 좋고요 전 세계 경기 풀리니까 좋고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뭐 이렇고요 하는 얘기는 듣는데 그럼 정말 좋기만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가 있을까 싶기는 근데 그게 약간 균형이 좀 맞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벤트는 별도의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양해 자체는 사실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을 누가 주도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양해 이벤트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 수 있는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양해 이벤트가 저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는 시장에서 강세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 강세장은 어떤 섹터가 주도할 거냐에 대한 팩을 주는 가이드라인인 것 같고 중국 시장 자체가 강세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는 사실 그 정책 방향성 자체보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급적 이슈나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흐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그게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런 정책적인 방향인 거고 시장의 전체 방향에 대한 건 당연히 큰 유동성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펀드멘탈 그리고 정책적으로 공급된 유동성의 양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하나로 시장을 부양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유동성 내지는 좀 더 다른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지 하는 건데 그거 하루하루 그냥 주가를 봐라 그런 거겠죠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통 매크로에서 보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시장의 과열 국면을 진단해 내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내면 좋은데 그게 항상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항상 중국은 어? 하면 오르고 어? 하다 내리고 그래서 미국 시장만 해도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약간 예측도 되고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중국은 저희가 촉수가 거기까지 잘 안 가서 그런가요? 하여튼 내리면 어? 왜 내렸지? 오르면 어? 눈은 또 왜 올랐지? 이런 그게 약간 좀 멀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있나? 뭘 보고 하나?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어떤 느낌이 싫지는 알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선뜻도 참 매력적인 종목도 많고 그렇긴 한데 선뜻 잘 못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은 조금 올랐고 오른 것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중국 양회가 좀 더 중요한 테마가 되고 혹시 오른다면 그 오르는 종목이나 업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번 주는 아마 양회 이벤트가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나오는 중국 시황 자료나 관련 자료들에서 양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시장에서 주는 신호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유동성도 그리고 매수에 대한 대기자금들이 어떤 섹터로 갖게 되고 어떤 정책적 수혜를 받는 섹터가 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힌트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키워드를 좀 뽑아내면 그래도 올해 중국 시장 대응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도 한번 중국에서 이런 거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는 한 그 같은 얘기죠? 맞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좀 더 구체화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 정도로 일단 공부를 마치고 유럽 시장은 지금은 어떤가 잠깐 볼까요? 유럽 시장 개장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 다행히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 있지만 0.5%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해서 오늘 그래도 유럽 시장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고 다행히 중국발 상승 기류가 약간 또 글로벌리하게 온기가 약간 퍼져가는 모습이라서 오늘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안정적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선물은 아직은 플러스권입니다만 나스닥 선물 보면 조금 조금 최근 2, 30분 사이에 많이 내렸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약간 오르는 모양입니다 다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감이 아직은 약간 남아있는 모습인 것 같고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 1.46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속도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감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한 다우존스가 0.3%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한 0.2% 정도 오고 있는데 아까 전보다는 상승이 약간 둔화되고 있어서 약간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전까지 상승이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모습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시장이 조정 크게 받았던 로직이 결국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넘었다 1.6까지 갔다 왔다 그런 로직인 것 같은데 금리 관련 불안감이나 금리 관련 노이즈는 언제든 계속 반복되게 되는 시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재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처음 도달했던 1.5로부터는 약간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에도 언제든 2분기에 재정 정책이 나오게 되고 경계 회복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관찰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금리 관련 노이즈들은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나 패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그동안 bad is good 이런 얘기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가에는 좋다 왜냐하면 연준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또 부양책을 내놓겠느냐 정책 유효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요즘 분위기는 크게 반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good is bad? 뭔가 좋은 지표가 나오면 어? 그러면 경기 좋아질 거고 어? 금리 올라가겠네? 물가도 오르고 그런 반응으로 그래서 고용 지표도 아마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나올 텐데 이게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잘 못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잘 나오는 게 예상보다 잘 나와서 경기가 회복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에 시장의 참여자들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금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이런 악재를 또 반복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일단 처음 한번 열린 상단 1.61 이 정도 레벨까지 이미 갔다 온 상단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 반응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금리 반응 정도 어느 정도까지 상단이 열릴지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게 너무 놀라울 정도까지 상단 열리면 또 쇽이 오게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데미지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미 갔다 온 상단이니까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은데 또 근데 금리 노지즈 자체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끼치지만 너무 또 금리만 보다 보면 시장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은 금리 자체 그것보다는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봐야 되는 것 같고 크게 부정적인 쇽은 아니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잘 나온 고용이 괜찮아 주시고 있네요 라고 하는 그 잘 나온 좋은 소식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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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시장의 뒤통수를 또 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 저는 자꾸 걱정만 먼저 들죠 그런 사람 있죠 보면 재료 나오는 그 중에서 꼭 나쁜 것만 보고 걱정만 하는 있지 않아요? 투자자들 중에 그런 혹은 고객들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불안감은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게 다 일반적인 것 같고 그래요? 만약 낙관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경쟁을 가지고 시장 참여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금리를 바라보는 장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게 미국 시장의 핵심이었어요 미국도 정책 영향을 꽤 받을 텐데 앞으로 앞으로 미국의 정책 통화 정책 말고 통화 정책은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일 테니까 그거야 파월이 알아서 그 형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정부 쪽에서 나오는 정책은 어떤 뉴스가 좀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변수로 남아 있어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1.9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일단은 3월에 아마 상원 통과까지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의 중요한 이벤트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인 것 같고 하반기가 되면 또다시 인프라 투자의 대규모 재정 정책이 예정돼 있어서 그건 이제 수요를 자극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거라서 올해는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시장에 좀 기대감을 가지게만한 정책 이벤트는 사실 좀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재정 부양책이나 재정 정책을 공격적으로 쓰자는 거에 미국과 중국, 유럽이 다 공이 동의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책 환경 자체는 시장에 크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또 금리를 자극하고 또 부정적인 네거티비 비필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죠 정말 돈을 몰래 풀어야 되나 알겠어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지 좋은 재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좋은데도 시장은 이제 딱 끌어보면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러면 또 한 바퀴 돌면 자꾸 한 번씩 꼬아서 생각해야 되는 시절이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뭐에 움직이는지 그냥 관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시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데오의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중국, 미국, 유럽 시장 사실은 전 세계 주식 시장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렇게 되네요 네 하루 종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뭐 봐봐야 뭐 이만큼이잖아요 비중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배운 거 잘 소화해서 또 내일 다시 공부하러 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데오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